어... 자 나왔습니다 레일로드 기지 로딩되는 동안 한 번 끊었고요 아... 빠른 이동으로 가고 싶다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야? 아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 이러면은 아... 미친 게임이야 물도 없어 나 물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 라더위 그런거 먹으면은 목말라서 물이 없는데 야 뭐야 누구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너 네? 이게 무슨... 무슨 짓이죠? 나 니게임 할 뻔 했잖아요 개... 개새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렇게 갈 때가 아니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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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일로드 기지 다시 들어갈 뻔 했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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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울 때 가자 수분이 부족해 아 이거 안 돼 이 수분을 안 돼 라더웨이 몇 개 있어 지금 3개 있어 될 것 같은데 물이 없어 물이 갔다 올게 되네 아 큰일났네 너무 하는거 아냐 이 게임 총알을 보충해 와야겠다 10mm 총이랑 센 총이랑 이거 3개 들고가자 피터지게 싸우는 소리가 들렀는데 깜짝이야 죽어볼까봐 안 죽네 야 장난이야 어 섬칠 내놔 이 자식들아 어 섬칠 내놓으라고 물지도 않는데 잘도 쏜다 쟤네 신기하네 그저 위에도 있네 오쭈 많은데 오쭈 빠른데 아야 뭐야 어디서 파다가 짜고 있는거야 어디가니 왜 왔니 도망갈거면은 겁나 약하네 야 이거 뭐 누가 있는건데 그걸 다 보고 있냐 그만 봐 바빠 나 됐냐? 앤드류인지 모시기 있지 않았냐? 지체? 얻어서 안보인다 야 와 200원이나 갖고있어? 미친놈 괴물이 살았네 뭔소리야 누가 감히 날 노리느냐 누가 감히 날 노리느냐 계속 거슬렸어 잘 됐구만 보이지 않았나? 착각인가? 가자 또 젠 됐어? 미친놈들 진짜 그만 좀 젠 시켜놔 아 미친 미친 게임아 아 왜이렇게 왜이래 이거 고개만 돌리면 젠데 있어 이씨 아 아 아 야 왜 야 어디서 이씨 됐고 구린총으로도 쉽게 잡다니 쓰레기놈들 어 어 하아..어떻게 해야되나 일단 이거는 넣어두고 있죠 뭐 야 너희들 되게 추치물씨가 잘 지킨다 야 놀랐다 나야 야 에이다 어디갔어 에이다 빨리 안오냐 안오나 에이다 나한테 에이다 소환술이 있다고 됐어 이렇게 하고 에이 예스 이렇게 하고 오 오 1번 1번 4번 두개만 쓴다 와 총알 너무 없긴 하다 근데 에이 우리 장사좀 하러 가자 물도 필요하고 물도 사야겠다 그냥 아싸 그냥 나 저기다가 물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가질 않았네 저쪽 동네에다가 자동차적 기계장에다가 한번 갔다오면 돈도 크게 벌텐데 갈일이 없어 야 45랑 10미리만 있으면 되는거네 44호경도 가능하면 가져오고 어 좋아 내가 너한테 무기를 안였냐 알자 한 4두정도 가져오고 어 좋아 14호 44 좋아 와아 재미지 몇이라고? 와 진짜 쎄다 미쳤다 진짜 쎄 야 이게 에이스 총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적용이 안된 이 총이 더 세냐? 훨씬 와 이거 방관까지 붙어있잖아 이거는 방관도 없고 저 권총 진짜 쓰레기였구나? 나는 업그레이드에서 많이 세지길래 야 이거 할만하겠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잖아? 중화기도 그럼 엄청 세지겠다 중화기가 제일 높은 그거니까 아 아줌마 없냐? 아줌마가 디지해주는데 아 좋아 야 해나봐 뮤트랑 이거 이거 코어 코어 진짜 안쓰는거 내다 으흠 I'll take a look sure I'll take a look I'll take a look I'll take a look 아 어때 와 총알 땜에 무게 이런거야? 됐다 하나만 쓰자 와 무게 미쳤는데? 너무 심한데? 그래서 좌우가죠? 혹시 모르니까 밝을 때 가야지 야 이거 수업 안에서 쓰면 좀 약할 것 같긴 한데 비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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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 2시간만 자겠네 아 무기력증 모임 아 필요없더라구 아직 좀 필요하긴 한데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싫다 총이 세니까 그나마 다행인거지 아 아 아 아 이거 외롭하겠는데? 가즈아 슈퍼로봇 저기 세이브 포인트 먼저 갑시다 설마 저 세이브 포인트 가는 길에 얼룩한테 맞아 죽진 않겠지? 에이 설마 다 가서 죽는 건데요 빨리 빨리 가자 얼룩이어도 관통탄이라서 데미지 들어가겠지 관통탄을 믿겠네 이게 라노 녹취야? 야야야야 데미지 젊나 세다 야 야 잡아 잡았냐? 잘했어 아 왜 이렇게 아프지? 뮤트를 지금 200개를 들고 다니고 있었어? 이러니까 야 어디서 이러니까 무겁지 야 바꿔 너 또 자꾸 까먹는다 만능화폐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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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먼저 줘봐 혹시 모르니까 저건 모르겠다 비슷하니까 총 자체가 그걸로 2번에 그걸로 2번에 희트들 그걸로 3번에 나 1번에 좀 더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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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픽 엄청 좋다 이거를 올리는 법을 내가 몰라가지고 못 올리고 있었다니 아크 뺨치는데 아크보다 더 좋은거 같은데? 나올거 같아서 안나온다 얘네 뭐냐? 나오는 단계가 아닌가 지금? 아 쟤니 안됐구나 좋아 완전 환영이야 쟤니 안되는건 쟤니 영원히 안되진 않을 이군 쟤데있어 가자 다시 간다 이번에는 더 강해 총이 더 쎄고 체력도 좀 더 많고 물러설수 없지 흐흐흫 완룡 완룡 뛰어가자고 아니 ㅅㅂ 아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냐아냐아냐 쟤네 건드리면 안돼 어썸트론 나온다고 건들지마 건들 이유가 없어 기억나버렸다 저 자주갔었는데 미사일로 막 어썸트론 죽이고 좋아했었는데 나약한 내가 갈때가 아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얼마나 마른거야 무기? 지능 1? 아 이 정도 상관없어 왜 방사능 안올라 몰라야지 허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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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경험심 많이 준다 진짜 여기가 제일 센 것 같애 필드에서 데스클로그 보고 다 전설로 나오고 전설의 미친 동네야 동굴이요? 오 쉽지 않아요 여기 왜 이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웃기지마. 데스클로는 무슨 보이지도 않는 데스클로야. 아 꺼져. 나도 못 쏘고 있잖아. 겁나 새 진짜 총야. 데스클로 그냥 갖고 놀아. 겁나 새 총 진짜. 미친 총이야. 자 뭐야. 어디 또 있어? 없지? 방사능을 핥아가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총은 볼트 81에서 샀습니다. 감독 간의 수호자라는 총으로. 두 발씩 나가요. 데미지도 세고. 속도도 빨라요. 미친 총이에요. 업글을 좀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 근데 스카이림도. 무기 이런식으로 업글되면 좋겠다. 스카이림 삼신기 너무 강해서 오벨인데. 이런식으로 업글되면 재미있겠네. 나나나나나나 보여야지 맞춘다고 말던가지. 잘했어. 이게 뭐. 제발 에이가 니가 버텨야해. 안그러면 나도 죽어. 알지? 오오오오오. 필요없는 것만 잔뜩 나오네. 라드엑스 라드엑스 먹어.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갈증이나 물 먹어. 하나를 안되?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어. 알았쥐. 배고파? 배도 고프냐? 고기 먹어 그렇지 아주 훌륭해 가자 너가 몸이야 너 죽으면 나는 그냥 바로 죽는거야 난 스치면 죽어 데스클로한테 한방이야 정관한테도 한방이고 너가 살아야 돼 모기가 없는게 너무 다행이다 모기는 진짜 저항을 못하겠던데 어떻게 총으로 모기를 맞추라 그러냐 이 게임 미친게임 아냐? 야 세상에 지나가던 새를 활로 맞춰서 주몽인데 세상에 모기를 맞춘다 미친게임이야 정신나간게임이야 저거 없죠? 저거 몇이야나 지금 다 없이 잔뜩 먹었어 미친 동네야 하이리스 가이리턴 뭔데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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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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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스도 바.. 신스도 방사능이 망가지나? 여기 사는거에 얘네 감자 위험한거 아니야? 하아 가져왔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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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닛맨이랑 레일로든 다 도와주고 레일로든 도와준 다음에 죽였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데 캐스트를 좀 살펴보죠 그러면은 나중에 하고 제가 브라더우드를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이런거 하면 되는건가? 뭔지도 몰라요 이거 한번 해보죠 일단은 여기 사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맞고 박구요 탈출 근데 경험치 너무 적게 주는거 같다 얘네 중간중간에 팡팡 줘야되는거 아냐? 저게 없네 어디 있는데 안 보여 난 이거야? 이거네? 죽겄어 죽겄어 나 어떡할거야 미친 동네야 아우 잠깐만 느낌이 이상한데? 느낌이 이상한데? 왜 조용하지? 느낌이 이상한데? 약간 그거 느낌 난다 약 먹으면 쓰니까 물 마시잖아요 알약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인데 뭔가? 약 먹고 물 마시는 느낌 탈수 때문에 마시는게 아니라 입이 써서 약을 넘기기 위해서 그런 느낌인데 말도 안하면서 다시 말하면서 큐도 안 누르고 막았네? 아 여기로 올라간다고? 역시 나야 저거 무시해 부서지지 같은거 무시해 내 앞날만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앙 더 있는거 아냐? 라더로 지금 필요없어 하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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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잡어 부르지 마 난 널 믿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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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랑 싸우길래 그렇게 개나라를 지고 헤에에에이 오오오 야 아니 아니 왜 너야 왜야야야야야야야 아직 처음부터가야 되잖아 야 어그로가 저기 끌려있었는데 날 노리는거야 어어! 아이씨 다른거 할래 못가나 어차피 할거잖아? 그 뭐야 이거? 이거는 하러가자 어디로가면 돼? 반대쪽이네 아 어때 가자 말도 안된다 진짜 나는 들어갔길래 어그로가 에이더한테 끌려있는 상태로 들어갔길래 아 당연히 에이더한테 순간이동을 했나보다 하고 그냥 신경을 안썼거든요? 그리고 죽이고 아 레이더 도와줘야겠다고 봤는데 내가 처먹고 있었어 말도 안돼 아 모든걸 잃은 기분이야 그 먼데를 갔다왔는데 아 야 운다 처리해라 야 내 팔을 앗아가? 건방진 녀석 그렇때문에 니가 화려하긴 해서 내가 쏠 수가 없다 야 잘했어 아휴 야 어떻게 오 진짜 코앞에서 전갈대한테 공격당해서 죽냐 진짜 미치게임이야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 이제 코앞인데 왜 설마 날 죽이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뒤져버렸잖아 뭐 저러고 뭐 저러고 이 친구 여기요 이거 우리 애 때리래 어 이거 우리 애 때리래 안녕하세요 생방송입니다 이 친구 쟤 터졌었지 아 맨날 나갔나봐 아 아 어우 전갈한테 죽을 수가 있어 감염 안되네 강철 심장인가 아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지 같은 로트론 도저히 못 가겠다 진짜 어떻게 오기 직전에 죽냐 그렇게 재수없게 그냥 미리 죽이던가 내일은 일찍 준비해서 신작 카카루트 하겠습니다 야 근데 치사하다 어떻게 PC판은 하루 늦게 발명하냐 피스볼 하는 사람들은 프레임이 안 좋아가지고 재미없다 그러던데 폴복이야 폴복이야 아이고 로봇이랑 싸고 있었구나 괜찮니? 야 너 쏜거 아니지? 바보 하나 있다니까 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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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이거 왜이래! 와 겁나 세다 만능 앞에 먹어주고 찢어지게 먹어 스치면 죽는다 체력이 와 이거 가만히 있어도 별로 안 흔들리는 것 봐 숨 참.. 안 참아도 되겠다 이 정도면 여긴 여기만 있는게 아니야 잠깐만 에이드 어딨냐 에이드 어딨냐 이다야? 괜찮니? 너 진짜 세구나 사지가 멀쩡하네 저걸 맞고 이다 열심히 싸우고 이다 열심히 싸우고 왜냐면 여기 가로질려다가 무서워서 포기했었는데 잘 가고 어 잠자는 데 있다 그렇지 이런 거 있어야지 하아 하아 웬일로 넣어놨냐 슈퍼믄턴트 있는데서 한 번에 못 봤는데 내가 깜짝이다 이거 몬스터인줄 알았어 이거 와 깜짝 놀랐네 열심히 싸우고 있던데 끈질긴 어.. 오오오... 필요없어 아직 싸우고 있니? 나 수류탄 많이 주었으니까 하나 지원 해줄게 어? 내 걸로 잡은거냐? 아닌가? 경치가 안들어왔네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 모습 하아 세이브 했으니까 한결 마음이 낫네 아 좋은데 총은 치우고 갑시다 아 너도 이런 옷 입고 다리려면 힘들겠다 나중에 옷 좀 바꿔줘 뭐야 뭐야 방사능 20 저거 어떻게 줄래? 좋아 좋아 척 없나? 방철 형제들 저기도 포탑이 있네? 한발도 안날라오는거 실화냐? 좋아 와 진짜 멀리까지 쏠 수 있다 내려와도 아이고 뭐 어딨는데 반응이 여기서 또 선물이야 아니 들어가지도 못하네 여기는 어? 어? 뭐 막고 있는거니? 뭐야 뭐 판정이 왜이래 아 전문 아 전문 딜좀 봐 한방 3분의 1 어? 어? 안녕 우리쪽 애들이구나 빨리 지나갑시다 여길 또 건너와버렸네 일로 한번 가볼까 일로 한번 가볼까 계속 걸러왔지만 아 경험취 몇이야 힘들게 올리면 죽어선 있었대구 대단하 대단해 나와봐 경험취 좀 먹게 대단해 야 저기야 선물이 안들어가면 안되지 죽었어? 장룩점이 따로 없네 아잇 나 어디가고 있는거지? 일로 가야지 어디가고 있는거야 당신 나가버림 일로가서 어쩜 다리 건너야되니까 들렀다 가죠 변한게 없어 지금 14시간 자 지옥같은 세상에서 14시간을 잘 수 있다는 자유로움 얼마나 좋아 에이다 알지? 얼른 바다가 모르는 척을 하고 있어 물 충분하다 진짜 쟤니 한 번은 안되네 여기는 야 왔다갔다 계속해서 그런가? 쟤니 안되는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보급하는 애들이 와서 다 죽이는건가? 지나가는 길에? 어우 백 백 백 백 너무 아무것도 안나오는거 아닙니까? 뭐 좀 나와줘야지 내가 기분이 좀 나을거 같은데 불안하게 왜 아무것도 안나와 뭘 내보내려고 그럴줄 알았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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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맞고 난리 났지 괜히 한번 썼다가 욕망했다 이쁘 아이고 경찰서입니다 얼마 만이야 쟨 좀 시켜놓고 그래라 고급상자 지나가는 사람 쓰게 이런 시대의 말이야 야 파우린 댄스 준비됐어 아하 난 에이자 따라갈 건데? 에이자야 그렇게 그렇게 신입을 왕따시키는 거 좋지 않아요 바보 됐잖아 얘 진짜 멍청하구나 야 내가 나갈게 따라와 저기 기다리는 거니? 야 야 간다 알아서 나와 어 무섭다 로딩 엄청 받았는데 안 나올까봐 에이다 때문이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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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찍이가 든든하다 쟤넛 옷 입은게 잠시만 근데 저기 에이다야? 에이다라고 못 봤나요? 너는 뭔데 스킵인자가 걸어다니고 있어요? 미쳤어요? 에이다 에이다야! 에이다 어디갔어? 뭐하세요? 헤이 예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뭐해? 쟤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쟤 혼자 열심히 가고 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좌돌적인 모습 얼마 안가 죽겠구만 예스민 어딨어 빨리와 아 이제 알아서 오겠지 뭐 쟤 멈췄어 야 빨리와 쟤 멈췄어 퍼질라 그래 야 빨리 진짜 안 오는데? 진짜 안 오는데? 왔다 왔다 잘했어 너는 그냥 가시고 나는 파밍하고 야 왜 38국만 나와 진짜 왜 코앞에서 말하는데 무전기에 대고 말하는 거 같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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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혼자 보러 떠도는데 관심없고 흐흐흐 흐흐흐 너의 정보를 든다고 해서 바뀔 건 없다 빨리 가라 시위로 바꿀까? 너무 아까운데 이거 수발밖에 없는데 나 왔니? 가자 로봇도가 셋이서 가는데 진리가 없어 나도 로봇이잖아 어 댄스야 어디까지 뛰어갈 거니? 우리 안에 도착하는 거니? 오우 야아 엄청나네 한방에 다 터뜨려 버리네 왜? 어딨는데 아 알려주고 가면 안 돼 어어어어어어어어 너 퀘스트 처음 하는 거 같다 아 알았네 들어주시게 야! 에이 내가 음식 욕심이 많아서 너 많이 들어버렸구먼 아 지금 뭘 갖고 있던 거야 나는 가자 너 혼자 혼자 들어가 싸우고 있어 내가 어른이 알아서 들어갈까 싶어서 그냥 말이야 할 말 있나? 영놀이는 니 입고 있는 옷만 보면 너 같은데 출발하시게 출발하시게 너 그렇게 둔하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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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는데 몇 번을 노는 거야 뭐야 아 아 카카루투 너무 기대돼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 나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 미쳤나봐 드래곤볼 하다가 막 기술 이름 말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여러분들 기겁해서 도망가고 흐흫 마감검설부 막 기공포 한 번 소리 지르면은 시청자 수가 다 빠져나가 오다가 그건 이건 아 이 캐스트가 진짜 일찍 나오는 캐스트인가 보다 신스가 뭐냐고 물어보네 그래서 얘가 도와주는 그런 건가 본데 아 그럼 편하게 경험치 먹을 수 있겠네요 개꿀이네요 니가 몸 되고 쟤가 몸 되면은 나는 할 거 없겠다 아이템만 주워가면 되나? 아야 너 어떠자 걸린다 이씨 어차피 니가 다 티나게 다니니까 나도 키보 다니겠네 아 열방구를 찾아야 돼? 안 도와줄 거 같은데 쟤 도와줄게 뭐 카드 같은 걸로 읽을 수 있게 해 놨겠지만 이거 보면은 비밀번호 알게 되거나 그런 거겠지 뭐 할 수 있겠지 아 줘 이 아이처 알lijk 헤드 속 그럼 그 후로 가야겠니? 이렇게 해서 하면 안되냐? 어 뭐 나 테이프에 나온거 아냐? 아 이렇게 먹는거구나 완전 그거네 튜토리얼이네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 나가라는 뭐 그런건가보다 그렇구만 어이구 점심 많이 못먹었다 이게 강하구나 뭐랑 싸우기를 배우는거냐고 뭐 그렇게 아이템 많이 챙겨 하진 않겠냐 어이구 어쩌 어이구 어쩌 그건 아냐 그건 아냐 그건 아냐 그건 아냐 그렇지 그렇지 몸 돼 몸 돼 에이다 못들어였냐 꼽아서? 히익 그건 좀 아니죠 친구들 약한 신스만 있나보다 아 저렇게 있구나 한테 맡겨 어 깜짝이넘 거기서 나와 괴물인줄 알았네 진짜 괴물처럼 생겼어 괴물같은 놈아? 어매에 뭔일이야 아 근데 이거 줌을 안하면 그냥 아예 안 맞는다 총이 너무 벌어져있어 줌 안하면 그냥 아예 안맞아 와 이거 좀 심한데 파밍 할래요 어? 현미경이다 이다야 현미경 먹어 어 현미경 어디갔어 야! 아 여깄다 아 다 꺼져 아! 아아 길막은 길막으로 갚는다 이건가? 미친놈 아 절로 가는거구나 저기 너 혼자 갈거면 얘기좀 하고 가 어그로 다 끌어놓고 나한테 도망오지 말고 나중에 자신있어서 가는거 맞지? 여기부터 내가 가게 카우 하나를 못 막아주고 먼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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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고고고고 에이더 하는거 없다 갑자기 갈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알아서 다 깨는데 아 아 이렇게 물려? 안 걸려도? 그렇게 무식하게 가야겠냐? 길도 많은데? 너 그 용맹함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좀 과한거 아니니? 엔진코러가 앞두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거 혼자 혼자 깨지 왜 난 왜 부른거야? 겁나 쎄네 쟤 저렇게 쎄구나 브라더우드가 신스 그냥 다 씹어먹고 다니네 먼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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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먼저가 자 어렇지 이상해서 발 조심하게 생겼어 되게 친절하다 얼룩 있지 않을까 막 물만 보면은 공포증이 막 나올거 같애 전원이 죽은거 같애 아 물이 아니구나 어우 내려오는거 같애 뭔가 되게 위험해보인다 이것도 엘리베이터 안될거 아니야 전략 없어서 아 꺼져볼래 좀 눌러보게 절로 가는거네 어어 어 엠 엉 내가 해야되는거잖아 에이다 못오잖아 엘리베 헉! 유소도 0 이것도 0? 빼면은 꺼지는 거 아냐? 안 끌고 야아.. 혼자 탔다 야 니가 열일한다 열심히 싸워라 아! 경험치는 내가 좀 뺏어가겠네 어? 고맙네 어 경험치 고맙네 어이 경험치 고맙네 어구론을 하향하겠네 어구론 하향하겠네 친구들 어구론 하향하겠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야 나 밖에 있었잖아 야 나 밖에 있었잖아 우리 스카우트는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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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 김에 그냥 죽여버린건가? 하핰... 아 말도 안 돼 여기서부터 가야된다고? 거기 졸면서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지겨워서 그 짓을 또?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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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걸어가야되는거니 쭉 계속 미친게임인데? 아 이거 아니지 아 너무 양아치다 진짜 밖에있으면 데미지 안들어와야지 문을 닫고 있어야되나? 태초마을이야 미친 태초마을이씨 미친 태초마을 또 초 마을 진짜 아아 잘떠없냐 여기? 미친 태초마을랑 미친 태초마을 걸었을래? 그리고 어른이 이쁘밀던지 미친 태초마을 뭐라도 챙겨가자 너무 아쉽다 잠이라도 좀 재워라 좀 야 아 이 게임 진짜 개떡같이 만들어놨어 튕기기도 하면서 가끔 너는 뭐 의자의 쇼팟지 아냐? 아 혹시 댄스가 있는 방향으로 내가 도망가는 건가? 아 나는 밖에서 보고 있고 댄스랑 싹 다 죽은 다음에 뉴이 빠져나가는 그런건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 댄스 쪽으로 가는건가? 아이씨 허어어어어어어 아휴 가짜 댄스야 어쩌겠냐 내 죄인 것을 빨리 와 댄스야 뒤지기 싫은거야 날카로워 보네요 아 아 아 아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기다리고 있다 히어라 덴스 젠스야 난 세이브를 중간에 시키면서 가면 안될까? 부탁인데 난 문제를 지었길래 세이브도 못하고 이거 가야되는거냐 여기서 못자냐? 여기서 저기좀 시켜줘 가! 고! 침대 없냐? 또 이거 리스트 되는거 아니야? 죽으면은 야! 다 죽여 죽여! 아이고 너무 못 던졌다 야 훈련하고 잘했고 와 이 좋은걸 내가 안먹고 왔었구나 됐어 인정 이 중간 떠들고 빨리 가자 머리에 총 박기 전에 나 진짜 재울생각이 없나봐 얘네 세이브구간이 없어 휴방캐스트인데 나 진짜 재울생각이 없나봐 얘네 세이브구간이 없어 세이브구간이 없어 휴방캐스트인데 난 파리가 정말 싫어 난 파리가 정말 싫어 아 일로 가는거야? 아 얘 담보는데? 킹밖에? 아 진짜 재워줘야되는데 중간에 한번 세이브해줘야되는데 또 죽으면은 태초마을이잖아 나 경험치 1위라도 좀 주면 안되냐? 열받는데? 안되겠다 야 총 바꾸자 에잇 아 총된다 아 총된다 버려 이런거 좀 있어 아 이거 1번 총이잖아 왜그래 1번 1번에 저장해야지 그렇지 이걸로 다 쏴 죽여주겠어 진짜 자는데 한군데도 없어 아크시스템 싫어하냐? 한군데도 있어야돼 아니면 근처에서라도 자고 해야돼 다크소울 초회차하는 기분이야 세이브를 못찾으니깐 불안해 죽겄어 저기 세이브하자 있겠지? 진짜 있네? 누구긴 나다 이 새끼야 뭔소리야? 뭔소리 덤벼어 엉? 엉엉 지금 말이야 얼마나 지금 먼 길을 돌아왔는데 근데 머리에 총알을 박을라그래?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배고파한다 맞는거 앞에 먹어주죠 아 기다리고 있었네 두시간동안 그 가자 알아서 기다리는거 알겠으니깐 여기가 알아서 기다리는거 알겠으니깐 아하 한번에 끝내겠다 내가 먼저 간다 좋음 뭐 도망친 공부 도망친 그 등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덤비라 그래 왜? 어디로 가는 거였지 그래 여기였지 저기 경비 고장난 건 네가 알아서 야 나도 보면 알아 고장난 거 근데 신스가 원래 저 경비 로봇보다 센가 보네 저런 거 보면 다 부시고 다니는 거 보면 강에서 부신 건지 그냥 부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 야 야 미안 여기 싸우고 있었지 나 왜 달려가서 싸운 거지? 죽고 싶어 한 장 했나? 내가 약하다는 걸 망각한단 말이야? 내가 약하다는 걸 망각한단 말이야? 흐헤 흐헤 죽어 죽어 진짜 죽어 겁나 세 겁나 세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이걸 먹어야 된다니 필요함은 없냐? 없네 아잇 아잇 멍청하게 글로 가고 나는 똑똑하게 여기 따서 가고 한 번에 어우 담력한거 어우 좋은거 빨리 가자 친구 시간이 너무 아깝다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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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매하게 어? 겁나 잘 해 킹해 작동 간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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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안한대 야 친구야 작동 안한대 잘가 작동 안한 정국 작동 안해안 아 아 아 어둠노릇해졌니? 진짜 세다야. 인정. 22세기 최강의 생존력 인정. 가자! 우리 어디간지 안보이냐? 에이다? 어디갔냐 또? 가자. 야 에이다 태워야 돼. 너라도 와. 야 뭐해. 야. 야 뭐지? 그래 바보들만 있어. 공치만큼 멍청이들이야. 너라도 와라. 어. 같이 탈래. 같이 꺼질래. 됐어. 너만 있으면 돼.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아이고 다리야. 나가. 저런. 나 못들었는데? 아이씨. 아이씨. 딱 대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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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약한 놈들 자식들 겁나 목말라 하네 아 나 밥 먹어야겠다 야 아 나 아쉬웅말라?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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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은거 없니? 너도 파밍하는구나 먼저 갈게 가고 엘리베이터 부셔버려야겠다 못 오게 빨리 와봐 뭐야 어휴 왔어? 벽과 하나가 되기로 했니? 아 방사능 통 옆에 있지마 아 방사능 통 옆에 있지마 아 야 ,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 아하 한 팀이잖아, 우리는 어? 아이템 준대 아싸 정당한 관리 필요도 없는 거 준 것 같은데, 이 새끼 이거? 감사를 표하자 이제... 저희는 많이 했었고 우리의 업은 불쌍했고,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업무는 잘 싸워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업무는 잘 싸워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의 업무는... 아니면... 그렇게... 합류합시다 어허 예에이 레벨업 체력을 올릴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 총 쪽을 올려봐야겠죠? 뭐하냐 거기서 근데? 세이브 좀 시켜줘 것보다 여기 어디야? 그레이 가든 먼저 가자 이렇게 시끄럽냐? 아 뭐야아 설마 너 저거 타고 가는거냐? 나 두고? 오오오 뭐하는지 구경 좀 할까? 에이의의의의! 지속 이렇게 화려하게 싸우시면 구경도 못하죠 퍽은 일단 세이브 먼저 하고 찍겠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나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왜 들어갔지? 미친건가? 아 경찰서에는 자는 데가 없지 세메이카 미친건가? 겁나 느린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못자고 여긴 아직 내 땅이 아니고 미쳤냐 왜 데스클로가 갑자기 이어나와 개뜬금 없이 이 동네에서 초보전 아니었어? 아 미친놈들 진짜 뭔데? 안그래도 자라 그러네 나한테 잠도 안자고 약만 처먹었는데 뭐 어딨는데? 안 보인 줄 아냐? 있는 거야? 아 저 시꺼만게 저게 구울이야? 이게? 아 죽었네? 아 자는 데다 난 다 시에 단들어 왜.. 왜för? 탕후루 타퍼루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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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퍼루 흠.. 다시 있나? 여기? 어? 개박살이 나있냐? 뭐냐? 내가 한거 아니잖아 네? 저..저기요 네? 삽니다는 알바 아니구요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데미지가 72죠? 찍으면 올라가긴 하겠지? 뭐 적용 안되는 버그 그런거 없겠지? 너무 강해서 적용이 안된다거나 아 이 총이 아냐? 꿈은 좀 해야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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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체력을 줘버릴까 그냥? 아.. 고민되는데.. 이거 두개나 투자하기 너무 먼데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당장도 이거 너무 적게 올라가고 그러면 뚝 눈 딱 감고 진짜 자동화기로 가야되나? 아.. 자동화기로 갔는데 더 좋은 아이템 나오면 어떡하지?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자동화기 괜히 찍었네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라이브입니다 아.. 아냐 질러 몰라 지르고 생각해 몰라 돌아가긴 하자 물 겁나 크네 오우야 뭐야 이거 좋아 엄마 어 야 니가 다 쓸고 다녀라 아 너무 많다 야 에잇 너 없었으면 나 못살았을거야 너라는 셔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거지 대체 뭔짓을 했길래 퓨전세를 이렇게 많이 나온거야 어 내 생각에 이 총은 그래도 끝까지 갈거 같네요 왠지 느낌이 총 있으면은 다 되겠지 데스클로도 잡는데 저걸로 쉽게 헐막 너무 센건 안나오겠지 나중에 데스클로는 쓰레기였다고 이런일은 없겠지 제발 나 뭐 어디 맞았니? 여긴 망치로 맞았냐 얼굴 왜 그렇게 찍으면 됐냐 해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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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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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주인공 과.. 군인 출신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 잘.. 저는 2가지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동료에 대해선 마지막에 문을 드릴게요 아.. 아.. 이제는 전혀 없을때까지 말할 수 없든지 고맙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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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눈에 경쟁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경쟁은 더 강력합니다 지금.. 제가 조언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이도 꺼놔서 막내가 있을 것 같아 그이도 그이도 꺼놔요 도와주겠네 저는 재수 없으니까 얘 도와주겠네 진흥캐요? 사실 진흥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말로 해서 다 샤바샤바해서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애들 대화가 안통하네요 말로 해결 하려고 가니까 내 머리에 초과를 박아버리더라고 단순히, 그는 그의 삶의 일이예요. 만약에... 그는 이 상탱입니까? 제가 처음에 출연했을 때, 리이스는... 제가 조금 더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스틸의 왼쪽은 스틸의 왼쪽으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봐봐, 내가... 내가... 너는 리이스의 왼쪽은... 그냥... 그래서, 첫번째 결정할 수 있을까요? 준비되어. 좋습니다. 내가 필요할게요. 하나의 왼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일 웃기는 게 화술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실패를 한 적이 한 번은 없는데 문제는 화술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다음 시랑 돈 조금씩 더 주는 거 빼고는 이렇게 쓸모없을 줄 몰랐습니다 하는 김에 둘 다 해버리자 짜증낸다 나 이 시간은 없는데 그럼 너는 이 시간을 지켜봐야겠어 알겠어 알겠어? 너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어 형들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와... 봐봐 근데 너의 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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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의 위험을 지켜봐 내가 지켜봐 그럼 너의 교육을 준비해? 여기... 준비됐습니다 그럼 쓰레기들을 뭐라 해야 하는 거야 쓰레기들을 뭐라 해야 하는 거야 아직 유튜브에 정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하 넌 나한테 너무 힘든 거 시킬 것 같은데 나 좀 재워줄래 그럼? 고맙다 드디어 잘 수 있구나 자 그럼 볼까요 한 번 어디로 가면 되는지? 지도를 좀 묻겠습니다 어 도우세요 보고하세요 아 이렇게 있네 댄스한테 보고하는 것도 있네요 여기가 뭔데 와 이거는 안된다 웃기지마 섬멸은 내가 해줄게 얘가 친할 척하면서 더 연맥이네 진짜 빅녀지네 이렇게 들고 잠깐만 댄스군 볼렘인 줄 알았다 볼렘인 줄 알았다 어 당연히 알 저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그녀가 여기 있다면 도움라 전두가 쉬워지겠구만 빨리 싸워라 그것은 계획입니다 역량이 분명해졌다면 그것이 말하자면 내가 경찰에서 내가 경찰에서 하늘을 날아본대 오 재밌는거 하잖아 어 둘다 치소야 도와주는거 없는 일로 하자 임무를 하다랬다고 어쩌라고 머리에 총 먹고 싶냐? 한 시간만 잡시다 아 밤에 나가면은 그럴라나? 너무 어두워서 재미없을라나? 안보일라나? 자자 그냥 계속 죽죽 아 밝을때 가죠 목마른가 보구만 너희 물좀 안갖다 놨냐? 물이자 없어 올라갑시다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오키오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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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딩 진짜 극혐입니다 극극혐이야 극극혐 이번에 썸네일이 버티 버티에서 나올 것 같다 어떤 이벤트랠지 아 드디어 하늘만 올려다보다가 드디어 타보네요 처음 타봅니다 어 쟤는 안탄대요 오오오오오오 과연 무재하님? 오 진짜 발사가 되네 저 차 터지나? 대소들은 오오오오 어 따끈해졌다 뜨거워져버렸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O 저 그게 Keller 땅 바닥에 있는 이제 벌레 둘 좀 잡아볼까? 여기서 어느 과자 오지 않았었나? 저거 뭐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이걸로 탐 보안으로 경험치 좀 빨아먹을 뭐야 누구야 누가 감히 날지도 못하는 어어 어쭈어쭈 어 큐가 안되네 흐름을 너무 했더니 눈이 잘 안보인다 근데 얘는 너무 장비 사기다 이런거 타고 다니면 싸우는거야? 저희들은 개치사에 들어오길 잘했구만 사이피넘들 어 여기서도 볼 수 있네 호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편한데? 이거 한 대 뽑아야겠다 돈도 많은데 이거 너무 과열되면 안싸질라나? 아 아 아 이상하게 배가 고파? 대단합니다 나 다른 데 좀 보게 해주면 안 돼 와아아아 와아아아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어울린다 장비가 흠 아니 하늘 나는 건 나 하나로 충분하다 사라져라 괜히 쏘다가 적대되는 거 아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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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에이 뭐야 뭐야 아이 놀랐잖아 아아 아아 자식들 이거 음 가볼까? 오오 나 처음 와봐요 놀러 올 수가 있군요 동료로 수리하네 가네 오늘 입담한 것 같지? 아드 빅토리안 아드 빅토리안 물론 아하 아하 질문 없어 아 교장선생님 훈하 말씀 같은 거 들려줄 거 같은데 너무 시르다 아 근데 한숨 재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격치 먹으려면? 재워주세요 잠도 안자니 얘들아? 얘들아 와 뭐야 가져가도 돼? 브라민 두 개그룹 왜 넣어놨대? 정신병자인가? 이해가 안 되네 흠 이건 무엇인가 아 와 장로가 되게 젊어 보인다 와 장로가 되게 젊어 보인다 와 새로운 게임하는 게 있네 와 새로운 게임하는 게 있네 죄송한데 자막함 네 그래래 엄청난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인스터두트 사이언티스트가 원전폭텐보다 강력한 무기를 메탈 그레이몬? 이 시험이 로봇적인 기술의 로봇적인 기술의 로봇적인 기술의 로봇적인 기술의 정화해야겠어 이 시험이 로봇적인 기술의 로봇적인 기술의 로봇적인 기술의 로봇적인 기술의 이 시험이 비용이 비용이 그리고 많은 생명은 잊어버린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최애의 자격의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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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 빅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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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알 수 있어 정확히 저게 알 수 있어 저게 알 수 있어 저게 알 수 있어 걱정해 패라딘 댄스의 이틈 좀 주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필요없어 그 그 그 그 그 그 아하 필요없는 데요 야 필요없어 하 치 나 안입을거라구 뭐 어쩔 수 없구만 나 저 비행기 주지 저건 너무 비싼가? 어차피 누군가가 쓸텐데 저것만 있으면은 방사능 지대도 갔다올 수 있는거 아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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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나는 휴먼이 아닌가 아이고 의사선생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닌스와 엘더 맥슨 캡틴 케이드 고맙습니다 히시 오 아 아 패라딘 데 네스 엘더 맥슨 정말 지루했어 그 정확하게 너무 웃는거 너무 웃는거 그 잘 모르는게 약속 하죠 너 필요 없는데? 혼자 갈래 아 야 실수로 한 번 껴줄게 그래 한 번 껴줄게 그래 감사하고 안녕하세요 프리드웬 인텔에 대한 인스튜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경험해야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문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공원에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자, 소녀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이로 인생을 위해 어린이로 인생을 위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그 전에 그 전쟁이 없었지 그 전쟁이 없었지 뭐? 너는 볼트 걸쥐하셨어? 너는 훨씬 더 건강해졌어 아무튼 죄송합니다. 너의 기억에 잊지 않았어요 오케이, 너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하 너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들이 찾을 수 있었나요? 아, 불가능할 수 없죠 우린 못해 아무튼 네 진짜로 없었지? 좋습니다 아하 그런 적 없었는지? 맞아 마지막 질문 형님의 형들에게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내 생활은 어떻게 될지, A, 나도 죽일 수 있어 좋습니다. 내가 모든... 저는 의견을 안 보게 되어있는 이유가 없었죠 당신은 의료의 지원을 필요하면 저기요 치료해줘야죠 검사한거 맞니 너? 야 볼펄이네 이거 대머리 녀석 예 잘해 다 죽을래 아하 어 너는 주사 탁탁 안하네 역시 클라스가 있다 이거군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네 으흠 깜짝이야 그만 따라올래? 구인 랜? 아, 좋네. 마지막에 여기 아, 생각해보니까 흠... 분명해졌어 아... 아, 네. 노멀. 하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도울 수 있어 아하 반갑네 잠이나 자겠네 아하 반갑네 잠이나 자겠네 아, 맞네 만날 사람이 여기 이게 내꺼야? 필요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잘 돌아가자 그런데도 아하 음흠 아하 아하 음흠 아하 아하 어 아하 어, 다시 넣어놔 도루 넣어놔 도루 넣어놔 뭐였어 처음이라도 아하 알아서 고 MORE 되게 좋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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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좀 하자 나 못파라 궁금하다 그러니까 상점에서 좋은거 팔더라구요 넌 못파나 한번 보죠 무기 파니? 어 너는 왜 안팔아? 왜 좋은거 안팔아 뭐야 아니 무거워서 못쓰는데 와아 66? 좋아보인다 되게 아 이런게 있네 옹 오옹 내꿈 좀 사갈래? 어때 맛있겠지 어때 맛있겠지? 어우 비싸게 사가네 얘 착한애네 아닌가? 좋아 여기 시설 다 끝났는데 나 이제 에이드한테 가면 되니? 자비는 없다 장로 맥슨과 만나세요 아이고 장로님이 만나라는데 이런 거 여기 숨겨놓으면 못 찾을 줄 알고 말이야 장로님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잠이나 자 아침에 와야지 저녁 4시부터 일을 지키니 아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끊어야겠네요 벌써 합쳐서 4시간 정도 했는데 내일 일찍 준비해서 카카오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되게 재밌네요 풀아웃이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는데 어찌됐건 탐해를 했도록 하죠 고양이도 있네요 고양이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